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다 라는 옛말이 있죠.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일주일 만에 늦더위가 사라졌습니다. 가을비는 내일 오전이 돼서야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부터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설 낮 기온 23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낮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13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 변화가 심해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오전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방은 오후 늦게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충북과 강원, 경북 북부 지방에 최고 60mm, 충남과 전북, 경북 지방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9도, 대구 2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 23도에 머물겠고, 대전 24도, 대구 25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왔습니다.